앞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냥 사실상 경기 침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앨런 재무장관이나 또 파월을 연준 의장이 지금은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냥 대중들은 또 주식상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침체 강도가 어느 정도 될까 저희가 이제 침체도 얕은 침체 깊은 침체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영어로 표현하면 요즘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외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마일드 침체 혹은 딥 침체 마일드 리세션 딥 리세션 이거인데 지금 다들 마일드 리세션 얕은 침체까지만 계속되면 그냥 증식이 괜찮다 이 정도의 분위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깊은 침체로 가면은 저희가 정말 코스피도 2000까지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되고 S&P500도 다시 한번 3000 숫자를 보러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거 더 나아가 증시 방향성을 앞으로 결정하는 거는 뭐 매번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좀 방향을 형성할지 경로를 형성할지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인데 그 경제학 책에서 저희가 뭐 대학교 때 이제 좀 경제학 시간에 이론 수업 시간에 봤던 수요와 공급 곡선인데 이게 제가 좀 복잡하게 선을 한 번에 표현을 해 놔서 약간의 편의를 돕기 위해 숫자를 좀 다시 숫자로 그 순서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1번에 있는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은 그냥 이론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물가, 가격, 인플레이션이 결정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이론상의 저희가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번부터 분홍색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홍색 선에 있는 이 공급 곡선이 뭐냐면은 작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올해 인플레이션 레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딱 1년 전으로 저희가 시계를 돌려보면은 이게 있었죠 야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야 내년에는 어차피 공급난도 계속되고 코로나도 다들 거리두기 풀리니까 눌렸던 억압 수요, 보복 수요가 풀리면서 수요도 올라가고 공급도 같이 올라가서 물가 뭐 2021년보다는 높게 형성되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작년에 저희가 했던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경제학 쪽에서 예상했던 올해 인플레이션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2에서 3%대였어요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정도는 발생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거의 9%대까지 봤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올해 2월이 예상치 못하게 터졌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찾아왔고 물류대량 공급난도 한 번 더 꼬였어요 그래서 여기 3번 빨간색 선을 표시해드린 것처럼 예상했던 우리가 공급 곡선은 이제 기존에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공급난 문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공급 곡선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3번 빨간색 여기까지 한 번에 확 가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공급 측에서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더 커졌고 이게 또 수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요도 안 그래도 코로나 풀리고 나서 보복 수요가 있었는데 언론인의 곳곳에서 물가 계속 오를 거예요 이러면은 저희가 하는 생각은 야 가격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물건 사자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되죠 그러한 것들이 한층 더 수요에 대한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번 6월달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앞자리가 9%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냈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경기 침체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 증시 방향성이랑 연관이 되어 있냐라는 거는 이 지금 경제학의 틀을 파괴해버린 인플레이션을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이나 고용 혹은 여러 가지 경제의 모멘텀 훼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까까지 지금 3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3번 현재 인플레이션이 9%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낮추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공급 곡선을 내려가게 만들런가 수요 곡선을 내려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공급 곡선 내려가게 만들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 풀릴지는 모르죠 이거 풀리면은 정말 공급 곡선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저희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공급을 못 건드리면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요를 잡으면 되죠 수요 곡선을 이 아래로 이동시키는 작업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억압하면은 수요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은 지금이 9자가 아니라 아래층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좀 더 내려갈 수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요를 억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뒤따르는 거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뤄놓고 봤을 때 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아마도 올해까지는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침체를 아예 피할 수는 없고 그래도 딥침체, 깊은 침체 말고 얕은 침체까지는 계속 그 최소한 얕은 침체까지는 맞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계속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진작이 되고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왼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랑 연준의 기준금리의 차이인데 그 지금 차이가 역대급으로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갈 확률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물가가 내려가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점선에 표시해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1년 뒤에 인플레이션 5년 뒤 인플레이션 10년 뒤 인플레이션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서 그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꺾이고 있다는 것은 한 두어 달이 지나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연관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과연 얼마나 세게 더할지 이것도 관건인데 지금 6월달 FMC랑 7월달 FMC 두 번에 걸쳐서 총 1.5%포인트 150pp 정말로 정말 엄청난 금리 인상을 반행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후에도 이렇게 세게 할까? 아니면 덜 할까? 이게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과 연관이 되어 있고 경기 침체가 그냥 마일드한 침체를 끝날지 딥한 침체를 끝날지 이거를 결정짓는 변수인데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가 저는 그렇게 세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금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건데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이 과연 금리 인상 강도를 결정할 때 어떤 지표를 선호할까? 이거를 나타낸 건데 제일 선호하는 것은 역시나 CPI 소비자 물가죠 이게 파란색이 첫 번째 선호 지표이고 분홍색이 두 번째 선호 지표인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선호 지표로 꼽힌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이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제 2위를 랭크해 있고 이게 CPI가 1위로 랭크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지금 꺾이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 물가 꺾이고 있다 꺾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가장 크게 만들었던 게 뭐냐고 생각해 보시면은 육가, 농산물 가격, 또 천연가스 가격 이런 것들,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들이에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많이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제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변한 것들을 나타낸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여기 보시면은 뭔가 굉장히 좀 많은 것들 그 원자재 가격들이 있습니다 팔라디움도 있고 에레미그 금도 있고 알루미늄, 금, 또 구리, 육가, 천연가스 그 다음에 코코아, 돼지고기 가격, 오일, 파모일,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 기간 동안에 플러스 상승한 품목들이 여기 오른쪽에 모여 있고 왼쪽이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하락한 품목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어디에 많이가 포진되어 있나요? 마이너스 영역 쪽에 포진해 있는 원자재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천연가스랑 유가 쪽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 그 외 나머지 거의 모든 주요 원자재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 그 근 한 달 동안 하락한 가격 품목에 다 속해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놓고 봐도 인플레이션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높아지진 않겠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 지금 금리 이상 하긴 할 건데 최근에 두 달처럼 한 번에 막 자이언트 스텝 더 나아가고 울트라 스텝 몬스터 스텝이라고 하는 그렇게 굉장히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이제 드디어 서서히 우리가 원하고 있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제가 아까 뭐 하반기 후반에 혹은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침체 리스크가 있을 거긴 한데 그래도 증시 지금 떠날 때가 아니고 지금 팔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전히 매크로상으로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더 악화되지 않을 거다 이러한 좀 전망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증시가 정말 V자 시원하게 반등하는 거 코스피가 다시 3000 가고 나스닥이 지금 12000대에서 있는데 15000대까지 갈 수 있는 이 조건은 뭐가 있을까 라고 보면은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중단한 다음에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야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다시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한다는 의미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이 되어야지 V자 반등 정말 시원하게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올해 안에 하기는 조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 참고해서 보시면요 이것도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 메이저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런 설문조사들도 해봤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을 언제 하고 또 언제 금리 인하로 돌아설까 라는 이제 설문조사 지표인데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설문조사 그 항목이 인플레이션 4% 이하입니다 물가가 정말 잡혔다 라는 신호가 발견이 되면은 연준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기조로 일제히 돌아설 것이고 그러면은 증시도 V자 반등 정말 세게 할 건데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 4% 이하로 빨리 내려가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4% 이하로 내려가는 거 혹은 고용시장이 좀 더 망가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일어날 확률도 적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